오늘은 존나 이빠이 게어려운 주제를 다룰 거니까 앞으로도 쭉 생각 없이 살 새끼들은 존나 빨리 도망쳐라 아직도 도망 안 갔냐? 그럼 대가리에 안전벨트를 존나 단단히 맸는지 확인해봐라 단단히 맸다는 걸 확인했으면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완전히 풀어 던져라 철학적 교통사고를 온몸으로 즐겨야 하니까 그래야 진짜로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단다 개념체계와 사고체계의 복합골절을 당해봐야 철학적으로 거듭날 수 있단다 너무 거창했나? 그건 미안하다 나도 노벨문학상을 노리고 시적으로 표현해봤다 내가 몽땅 생각해낸 표현인지 이전에 어디에선 가봤던 것인지 기억이 잘 안나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구절이야 진화심리학자인 내가 이런 걸 쉽게 지나칠 수는 없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심리철학적으로도 분석철학적으로도 대단히 고을 때리는 문제야 적어도 나에게는 존나 어려운 문제로 보여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맛보기 수준에서만 다룰 거야 사실 내 현재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다룰 수도 없어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바꿔보자 중력은 물리법칙이에요 헬륨풍선이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뭔가 대단히 이상하지?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게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해 지구가 아래로 끌어당기니까 그런데 풍선에 헬륨을 어느 정도 이상 채우면 위쪽으로 올라가 얼핏 생각해보면 헬륨풍선이 중력법칙을 더 나아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아 하지만 헬륨풍선은 예수님이 아니야 멋대로 중력법칙을 더 나아가 물리법칙을 어겨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빡돌게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없다고 부력이 중력보다 강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일 뿐이야 부력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전자기력 때문이라고 해 헬륨풍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헬륨풍선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헬륨풍선이 물리법칙을 거스른다는 말은 아주 이상해 오히려 물리법칙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부력이 중력보다 훨씬 셀 정도로 풍선에 헬륨을 많이 채워 넣었다고 하자 그리고 다른 힘의 작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초미세하다고 하자 그런데도 헬륨풍선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 하자 오히려 그럴 때 맞짱 한번 뜨자고 예수님에게 덤빌 수 있는 자격증을 헬륨풍선이 취득하는 거야 인간에게 육식 본능이 진화해서 선천적으로 육식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자 만약 인간의 대가리 속에 육식 본능 딱 하나만 있다면 채식주의자가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인간에게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선천적 심리기제들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의 믿음이야 이것이 대량 모듈성 태제의 한 가지 의미지 인간의 선천적 심리기제들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다고 하자 철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심리기제들에 입력되는 정보들도 완벽하게 알아야 해 어떤 심리기제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도 완벽하게 알아야 해 나는 후천적 심리기제들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후천적 심리기제들까지 고려해야 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정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기제의 입력값으로 쓰일 때가 많지 따라서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야 하지 인간에게 도덕학습기제라는 도덕 본능이 진화했다고 하자 도덕학습기제가 환경에서 오는 정보들을 입력받아서 작동한 결과로 채식주의가 옳다고 믿게 되었다고 하자 그 사람 앞에 맛있는 고기 요리가 있어 머릿속에서 육식 본능과 채식주의 규범이 힘겨루기를 하게 되겠지 헬륜 풍선에서 중력과 부력이 힘겨루기를 하듯이 말이야 입에 군침이 고이는데도 꾹 참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자 이게 본능을 거스르는 걸까? 육식 본능만 본능이고 도덕 본능은 본능이 아니냐? 중력 법칙만 물리법칙이고 전자기력 법칙은 물리법칙이 아니냐? 부력 또는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세서 헬륜 풍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야 전자기력 법칙이 만들어낸 힘이 중력 법칙이 만들어낸 힘보다 셌을 뿐이야 도덕 본능이 만들어낸 자재력이 육식 본능이 만들어낸 식욕보다 세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자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야 도덕 본능이 만들어낸 욕망이 육식 본능이 만들어낸 욕망보다 셌을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소위 육욕만 소위 동물적 욕구만 본능으로 보고 있어 식욕 성욕 수면욕 공격 충동 등이 그 애들이지 그것들처럼 뭔가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뭔가 저차원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본능으로 본다고 언어 이성 추론 이타성 도덕성과 같은 것들은 학습이나 사회화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지크몬트 프로이트가 대충 그렇게 생각했어 대체로 요즘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언어 본능 추론 본능 이타 본능 도덕 본능이 진화했다고 믿어 게다가 개념적 사고 논리적 추론 이타성 도덕성 등이 많은 동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이런 면에서 진화 심리학은 맹자의 성선설과 상당히 닮았어 뭔가 고차원적으로 보이거나 고상해 보이는 것들도 본능의 영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정신분석가 마르크스주의자 페미니스트 행동주의 심리학자 밑에서 일할 때 자연선택은 참 편하게 살았지 몇 가지 일만 하고 나면 퍼질러 잘 수 있었거든 그런데 자연선택을 가장 좋아한다는 진화 심리학자 밑에 들어가니까 개고생을 이빠이하게 된 거야 온갖 잡률까지 자연선택에게 시킨다니까 왜 남들이 진화 심리학 보고 범적응론 또는 자연선택 만능론이라고 비판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지? 물론 범적응론이라는 비판은 완전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렬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서 만나요!